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.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. 속아리 가슴 아래를 많이 해야 돼. 이 사람도 사람 때문에 자꾸 저기 힘들다 카는데 가정으로 부부라든가 이 상처가 있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내면으로 말 못하는 사연을 많이 감고 있다.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만의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.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.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. 맘에 속듣어. 선생님 그거 못 꼽으신 거세요. 못 꼽으신 거세요. 이거 대나무 입판에서 꽃 꽃. 네. 갑자기 그 꼽으신 이유는 뭐예요. 내가 갑자기 다음 사람 한다고 하니까 이거 꼽고 싶고 꽃보다 아름다운 너 이 노래를 하고 싶다. 내 맘에 속 드는 너. 선생님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선생님의 영상을 우리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볼 거잖아요. 근데 이 정집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. 땡기니까 그렇지 땡기니까 남녀도 땡기고 인간도 땡기고 한마디를 해도 귀신같이 딱 집어내니까 땡기는 거지. 어떤 부류의 선님들이 많이 오세요? 아픈 사람. 아픈 사람들. 신병 있는 사람. 신병. 빙이 들리가지고 귀신병.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네요. 그렇지 뭐. 하루아침에 돈 대박 난다 뭐 한다. 그리고 또 복권 낸다. 이런 허상인 사람 와서 말 뱅뱅 돌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나 사실은 너 그런 마음에 왔지 이런 말을 안 해. 오직하면 이 더운 날에 더워 뒤지겠는데 오겠어. 뜬구름 잡는 사람. 근데 우리 도량은 사실은 뜬구름 잡고 허황 되고 이러면은 내 자체도 싫고 살고자 하는 사람.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. 간절한 사람이에요. 간절한 사람은 나도 원해.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을 해주고 성불을 주면 내가 그게 너무 뿌듯하고 내 재주로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다면 돈을 떠나서 너무 뿌듯해. 내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뭐 잘났고 똑똑하고 잘 본다고 시부리 받자 필요 없어. 안 그래요. 자네도 요것도 먹잖아 무당은. 그렇죠. 국가면은 내 욕조 말란다. 군 이야기하면 확 열받아 버린다. 왜요 선생님. 국가면은 저거들이 공갈치 사기치 갖고 이런 띠고 국가면 이 천안개비 대잡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왜 남한테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지 모르겠어. 자기가. 안 그래요? 돈을 천 원을 받든 백만 원을 받든 이백만 원을 받든. 일 뛴 지가 책임자잖아. 왜 내한테 원망을 하느냐고. 나는 지 시키는 대로 했지. 근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 해. 있는 대로 하지. 안 그래? 하하하하 알겠습니다. 선생님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이분은 과연 어떨지 많이 궁금하네요. 여자분이시고요. 네. 김씨예요. 59년생. 1월 25일 생입니다. 이 사람은 딱 눈이 따라 그 머리가 짖긍짖글하다. 어. 그 이유는 뭘까요. 선생님. 이 사람은 속에서 막 냄새가 나네. 속을 많이 썩 썩 그리 머리봐야지. 속이 쓰려. 속이 터져야 되고 속이 썩어야 되고. 그런데 보기보다도 욕심이 많고 고집이 좀 센사. 뭐든지. 내가 잘 아는 사람. 작년, 재작년, 올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충이 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깨져야 되고 욕심이 많은데 무조건 깨져야 되고 고달퍼야 되고 내 스스로가 속아리 가슴 아래를 많이 해야 돼. 자식이라든가 가정으로 부부라든가 상처가 있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. 이 사람도 딱 질성바람 인간바람 금전바람 들고 어찌 보니 부부간에도 충이 나야 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이 많은 사람이야. 돈 욕심도 많은 사람이야. 근데 인간한테 가리고 금전해 가리고 충이 나는 때 뭔가 깨지도 깨져야 되는 운이구나.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 내후년에도 다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해야 돼. 근데 왜 자꾸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신경결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들어야 되노. 이 사람도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다 카는데. 인간 사람 때문에 제일 크게 큰 문제나 보네요. 내면으로 말 못하는 사연을 많이 감고 있다. 드러나지 못하는 게 맞나 보네요. 그러고 자꾸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좀 있거든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뭔가 불병불만이 많은 사람이야. 구절이 났는지 귀 시끄러워. 말이 많아. 귀 시끄럽고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야 되지. 내가 키가 시끄러워 죽겠다. 누가 해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남의 눈을 속이든지 해야 돼. 지금 그런 상황을 느껴지세요? 우리 김씨 기준님께서 우리 선생님 찾아왔어요. 이런 상황에서 지금. 이런 분이 살려주실 수 있으시죠? 선생님께서 또요. 관제구슬 시비송사에 걸린 거. 인간에 걸린 거 해야 되지. 내가 머리가 재고 좋은데 굴복을 하겠어. 이 사람 아닌 척 하면서도 지할 짓 다 하고 지할 말 다 하는 사람인데. 속으로 숨기는 게 많은데. 비리가 있어도 있어야 되고. 돈 때문에도. 내가 뭐를 숨겨도 숨겨야 되는 상황. 그런 상황이야. 돈 때문에. 그러면 운이 언제쯤 좋아야 돼? 내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내년 더 기다려야 돼요? 이 사람은 내년 지나고 더 지나가야 돼. 더 지나가야 돼? 응응. 내년에는 더 힘들어. 내년에는 3, 4월 되고 보면은. 내가 돈을 잃든지 사람을 잃든지 명예를 잃어야 돼. 혼자서 힘이 들게 그 자리만 빙빙빙빙 돌고. 풀리지도 않으면서 돌고. 근데 구설도 징구설이 나면 빙빙빙 돌고.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. 올 가을부터 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일이 벌어지고. 운세가 끊기는 사람 같으면은. 올해 비축을 해야 내년에 좋아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선생님 말씀드릴게요. 이분은요. 우리 트로트 가수의 전설이신 김연자 씨입니다. 이분이 선생님 말씀처럼 돈 때문에. 진짜 한이 많으신 분이에요. 일본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. 다 날리셨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소가리를 진짜 많이 하셨다고 잘 알거든요. 그거는 오늘 머리 꽂고. 얼마나 나 블링블링. 그러니까 깜빵노래 선생님이. 그래서 갑자기 노래하시고 하시니까. 나는 정말 놀랬고요. 이분이 소가리를 진짜 많이 하셨죠. 선생님이. 맞아. 티 나온 대로 그대로 시부려야 되는데. 한 번 생각하면. 말이 뺑박히 도는 거야. 그래서 꽃을 딱 꽂고. 꽃보다 아름다운 노랗겠잖아. 그리고 초반에. 지금 누군가 가까운 사람한테 머리 아파. 힘들다고 했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. 좀 소식통이 있는데. 이분 지금 남편분. 남자친구분이 계세요. 소속사 사장님이세요. 근데. 좀 아프시다고 들었어요. 지금. 그리고 소가리 가서 말해야 돼. 여기가 아파. 그래서 내가 그래서. 얘기는 맞거든요. 좀 아프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. 애인이 아프다고? 지금 이제. 소속사 사장이신데. 거의 남편이세요. 오래 안 좋아. 오래 안 좋아. 자기도. 아이고. 자기도 운세가 안 좋으니까. 집 안으로. 그러니까 칠성바람. 인간바람. 금전바람 불었다잖아. 그러니까. 이 집에. 집안에 우한이 있고. 그게 무당 용어로 쓰면. 집안에 우한이 있고.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되고. 이래. 네. 근데 이게 잘.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. 잘 해결 좀. 근데 내년에도 운세가 3제야. 아이고. 3제다 보면. 내가 3제라도. 집안이나. 이 사람들이. 안 좋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변명이 있는 거는.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고. 귀신병은 무당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. 미리 예방하고서. 손님들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. 일단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